여러분 안녕하세요. 중국 비법 알려주는 전원세입니다. 많은 친구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. HSK 5급까지는 할 만한데 6급은 장문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하세요. 그래서 오늘은요. HSK 6급 장문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게 쓸 수 있을까요?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6급 장문의 욕구를 같이 볼까요? HSK 6급 장문은 천자 정도의 긴 이야기를 읽고 내용을 파악하고 다시 400자 정도로 줄여 쓰기 첫 번째 포인트 이야기예요. 설명문이 없습니다. 그리고 이야기 천자를 쭉 400자로 요약 쓰기입니다. 자기의 생각을 넣지 말라는 뜻입니다. 여기에서 제일 힘든 부분은 바로 10분밖에 못 읽어요. 10분 후에 가져갑니다. 그래서 이 10분을 잘 이용해서 포인트를 잘 찾아 봐야 됩니다. 그냥 감상해서 가져가면 완전히 망합니다. 그래서 어떻게 이 포인트를 찾느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 오늘 한번 찾아 보겠습니다. 일단 만약에 이렇게 가져갔습니다. 백지죠? 아무것도 없습니다. 첫 번째 줄에 일단 무엇을 쓰는 것이죠? 제목을 잘 써야 됩니다. 제목 제목 대부분 다 땡땡땡땡더구시 이렇게 써도 되는데 저는 이런 제목을 별로인 것 같습니다. 다 이렇게 쓰잖아요. 여러분 애초스키 스타일. 어떤 스타일이죠? 이야기 끝나면 마지막에 우리한테 교훈을 알려줍니다. 그래서 교훈식 제목이 좋아요. 예를 들어 이 제목은 이 주인공이 끝까지 버텨서 성공했습니다. 그러면 지연시, 자유능, 전공, 견지하여 성공할 수 있다. 이 제목 어때요? 더 좋겠죠? 그리고 너무 길게 쓰지 마세요. 어떤 친구는 이렇게 길게 쓰다가 제가 제목 없는 줄 알고 이렇게 감전했습니다. 제목 너무 길게 쓰지 마시고 7개, 8개 글자면 충분한 것 같아요. 첫번 줄의 제목을 쓰고요. 두번째 줄부터 두 칸 이렇게 띄우고 첫번 단락 시작하는데 대부분 첫번 단락은 이야기가 들어가지 않습니다. 그냥 서론입니다. 언제누구의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첫번 단락 너무 길게 쓰지 마시고 그냥 갑자기 원본에 있는 것 다 첫번 단락 몇 개의 포인트, 시간 좀 찾고 사람, 어떤 이야기 다 간단하게 쓰시면 됩니다. 중요한 것은 두번째 단락부터의 본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. 그분은 말씀하시다시피 이 포인트는 뭐냐면 첫번째는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. 몇 개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가? 몇 개 단락으로 나눌 수 있을까요? 3개? 그냥 3개? 너무 초등학생 느낌이에요. 그래서 적어도 4개부터 7개가 좋아요. 우리 이쪽에서 400자 정도 줄을 쓰기 이렇게 요구했잖아요. 사실 400자보다 더 많이 써도 좋습니다. 90점 이상을 받은 친구를 보면 대부분 다 450점, 500자 정도를 썼어요. 그래서 500자 정도를 쓰면 7개의 단락도 좋습니다. 그러면 어디에서 단락을 나눠야 되죠? 어디서 찾아야 되죠? 시간입니다. 예를 들어서 지금 식사하고 있어요. 식사한 다음에 커피숍에 갔습니다. 커피숍 간 다음에 집에 갔습니다. 그러면 몇 개 단락으로 나눌 수 있어요? 3개. 직장, 식당, 집. 시간이 바꾸면 단락도 바꿉니다. 좋습니다. 첫번째 포인트 찾았어요. 시간. 이것도 시간으로 시작하는 것이죠? 이것도 시간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. 그리고 줄여 쓰는 과정에서 여러분 무엇을 뺄 수 없어요.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을 빼지 못합니다. 인물, 등장한 인물 빼지 마세요. 그래서 인물을 잘 찾아야 됩니다. 대부분 A도 나오고 B도 나오고 C도 나옵니다. 한 단락에서 3개의 인물을 초과하지 않습니다. 대부분 다 두 인물이 이렇게 나와요. A, B 이렇게 나오는데 사람을 잘 찾고 그리고 A는 도대체 무엇을 했어요? 그 동작 하나 찾아보겠습니다. B도 마찬가지죠. B도 무엇을 했다 찾고요.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는 이 단락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. 결과. 결과. 어떻게 됐어요? 이 결과때문에 다음 단락으로 넘어갑니다.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 시간 두 번째 포인트 누가 그리고 각각 무엇을 했다 마지막 결과 찾고 다음 달로 넘어가면 됩니다. 아래도 마찬가지예요. 아래도 시간 인물 결과 이렇게 나올 것이고 사람을 좀 변할 수 있습니다. B도 나오고 여기에서는 C도 나올 수 있습니다.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. 계속 이렇게 진행하면 되고요. 마지막 단락에서 무엇을 쓰는 것이죠? 우리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교훈이 비교적 많습니다. 만약에 이 문장에서 교훈이 이렇게 나왔어요. 그러면 아 좋아요. 왜냐하면 이 교훈 단어를 빼서 제목을 만들면 되고 만약 이 문장에서 교훈이 없어요. 그러면 우리는 저거구시 가오수 워믄 이렇게 쓰지 마세요. 절대 쓰지 마시고 교훈이 없으면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. 안 써도 돼요. 아셨죠? 제가 고수 고수 이렇게 쓰지 절대 쓰지 마시고 이 부분은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. 이렇게 쓰시면 아주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어요. 그러면 쉽지 않번 들어갈까요? 오케이 이 부분 보겠습니다. 첫번 달랑 두번 달랑만 있어요. 일단 첫번 달랑 보겠습니다. 최근 朋友 마이래 이辆 豪華 型 차 단 就是 这个 기차 체계 朋友 带 랄 랄 랄 랄 랄 랄 랄 랄 누가 나왔어요? 朋友 나오겠죠? 세번째는 뭐였어요? 이런 자동차를 샀습니다. 결과는 마지막 달랑 보면 아 마산 차를 사면 기쁜 일인데 사실 이 이야기는 귀찮은 일로 됐습니다. 어떤 일이 나왔죠? 원본으로 들어가는 것이죠. 그래서 첫번 달랑은 최근 朋友 豪華 型 車 마산 이 4개 포인트 이 4개 단어로 문장을 만들면 됩니다. 약간 HSQ 5급 느낌들죠? 제가 한번 만들어볼까요? 최근 朋友 마이래 이 랄 차 단 이 차를 여러분이 도움드립니다. 이 차를 이렇게 하면 돼요. 첫번 달랑 상관지 미다 제일 처음 朋友의 계획 只是想 买一辆 代步 车 可以 免去 擠 地鐵 烦恼 陰天 下雨 的时候 可以 接送 一下 老婆 总价 5,6 万元 근로 这个 心理 价位 当时 考慮 买 一辆 二手 车 有 同時 小孩 说 二手 不好 毕竟 我们 不是 專業 分不清楚 二手 是不是 这个 价钱 自己 选一选 五六 万元 应该 可以 买 良心 车 了 朋友 觉得 挺 有道理 是 把 买二手 车 计划 放弃了 첫 번째 포인트 最初 不就 OK 여기에서 누가 나왔어요 朋友 主人 나오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만 사람 老婆 老婆 인물 볼 수 없는 이유가 老婆 세번째 포인트 동작 없어요 맞죠 그러면 아주 인물 누구 있어요 아 어디 있어요 자 자 샤 왕 그렇죠 샤 왕 이 사람 동작 있어요 그러면 사람 찾고 가까이 못 했어요 朋友 무엇을 사고 싶었어요 朋友 는 二手 车 이손 차 즉 중고 차 사고 그러고 싶었는데, 쇼왕은 뭐라고 했어요? 쇼왕은 새 차사라고 했습니다 맞죠? 그래서 마지막 결과 포인트를 보면 포기했습니다. 이 단락의 포인트는 最初,朋友, 알수처, 쇼왕, 신처, 방치 이 6개 단어로 문자 만들면 됩니다. 最初,朋友, 향 말일량 알수처, 단시 쇼왕, 쇼왕, 알수처, 부하오, 랑, 타, 마일량, 신처, 소이다, 방치로, 제가 지호화 그러면 줄을 쓰기 끝나는 것입니다. 조금 450, 500자 정도 쓰면요. 이 포인트만 추가하면 됩니다. 왜? 왜? 왜 이 자동차를 사고 싶어서요? 지하철 타기 싫어서 와이프도 마중할 수 있어서 이거는 원인이에요. 샤왕은 왜 새차 사라고 했어요. 우리는 프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중고차도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원인을 조금 추가하면 여러분 450자 정도를 쓸 수 있어요. 그러면 제가 한번 80점 정도를 써볼게요. 저희 추후의朋友 부상 GTT에 하이크의 재순 랍고 저희 다산 화 5,600,000원 마이란 2세차 하지만 샤왕은 2세차가不好 또 다른 원인에게는 지하철 타기 싫어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계획을 지하철 타기 싫어하는 것입니다. 오케이, 끝났습니다. 여러분 손에 있는 6급 창문도 한번 가져와서 보겠습니다. 보세요. 시간, 사람, 가까운 모습이 될 것입니다. 한번 찾아보시고 저처럼 이런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고 연습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당연히 만약에 저희 참석 필요하시면 저희 인스타그램 DM으로 문의해주셔도 좋습니다. 오케이, 그러면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고요.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. 여러분,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짜잔!